오늘 함께 은혜 받고 송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으로 가긴 또 뿔이 채질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긴 또 뿔이 채질되는 인생입니다 최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마가보검에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고 또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첩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또 팀사역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는 우리 휘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 휘브리서 10장 39절 말씀해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휘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뿔이 내려지고 또 체질화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그 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으로 우리 각인 뿔이 체질된 인생입니다 첫 번째 우리 불신앙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 인생입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또 뿔이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만 있어도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신앙의 각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교만으로 각인되어 있고 또 나 중심의 이기주의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응답이 아니고 또 은근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나타나기 원하는 그 숨은 마음이 우리 창세기 3장의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며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섭섭한 마음에 사단이 틈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불신앙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필인 문화가 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그것이 돈이고 또 어떤 가문은 그것이 권력이고 또 어떤 가문은 그것이 명예이고 또 어떤 가문은 그것이 자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창세기 6장에 불신앙이 돈이라면 돈이 없으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불신앙이 자존심이며 누가 와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필인 문화가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가문마다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1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성공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여기서부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전도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 방법이 되는 날 그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전도를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님들이 창세기 3장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불신앙과 또 창세기 6장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불신앙과 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우리 성경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불신앙의 뿌리는 그 민족에게 있는 우상과 종교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불신앙은 율법과 정통과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율법을 더 우선시 여겼고 또 하나님의 성교보다 전통을 더 우선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1장에서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가자라빵의 촛대를 안디옥교회로 옮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는 말은요 정말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옮기게 되면 무서운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렐류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마가자라빵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짜요 고렐류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었냐라 하지 않고요 네가 어짜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밥까지 먹고 왔냐라는 그것으로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통에서는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가자라빵의 제자들이라도 유대인의 그 정통을 못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가자라빵 교회의 제자들 보면서 너희는 안 되겠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세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불신앙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 속에서 묶여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수준 속에서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죽어있는 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또 율법적인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이 불신앙의 체질은 사단이 우리의 각오와 또 오늘과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 속에서 사단은 자꾸만 상처를 가지고 체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신기하게 주의 일에만 쓰임만 못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염려와 불평과 짜증을 만들어서 오늘을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겠다고 하면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많이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사단은 이 불신앙의 체질 속에서 많은 것들을 오늘 속에서 놓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닌 막연함과 또 무기력을 갖다 줘서 자기 자신이 가치 없도록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봐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말하는 나를 보도록 해서 자꾸만 기죽은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성님들이 이러한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성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란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또 1절과 3절 8절에 오직 예수 글씨소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글씀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냐면 우리의 과거와 또 우리의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로 답을 찾고 그리스로를 누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표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정말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의 믿음이 날마다 각인되어지는 우리 성령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또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건세는 우리가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청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흑암건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시민권이 있고 또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전도와 성교의 건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얼마나 믿고 알고 또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아는 집에 무속집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속으로 무슨 마음으로 여기에 무속집이 들어왔을까 하면서 매일 걸어다니면서 그 무속집 문을 잡고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지금 이곳에 주의 청군선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을 그리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무속인이 앞으로 복음을 듣던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떠나가던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무속집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 주변에 무속집들이 없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강한 그리스의 빛이 이 지역에 비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신학교 여러분 아는 신학교들이 있죠 그런 신학교의 주변의 현장을 보게 되면 신학교에서 빛을 이 복음의 빛을 잊어버리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그 신학교 앞에 무속집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만큼 영적인 것은 민감한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흑암건세가 무너지고 또 천공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신문과 건세를 믿는 믿음이 뿌리내려지고 그래서 신문과 건세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체질입니다 이 믿음의 체질은 삶 오늘 속에 있습니다 삶 오늘이란 것은 오늘의 말씀과 또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또 매일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힘을 얻고 매일의 행복을 누리고 매일의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직장생활 교회에서 헌신하는 집분 또 운동, 가정생활 만남 이 모든 것이 전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체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정말 믿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문과 건세를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삶 오직을 가지고 이 믿음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냐면 눈도 아니고 또 귀도 아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휘브리소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또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으로 뿌리내려지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찾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일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자